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본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빛의 소유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는 자들의 신분적 특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인 전체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영접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안다면 그에 따른 권세와 축복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왜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점도를 해야 되고 왜 선결을 해야 돼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빛의 소유자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자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빛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빛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예수 크리스도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의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태카신 족속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크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크리스도인의 영적인 신분을 가리킵니다. 태카신 족속이요.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크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도안의 크리스도인이고 그렇죠. 크리스도를 믿는 크리스도인. 그럼 크리스도인이 참 왕이신 크리스도의 왕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요. 이 말은 크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선별하신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다.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우리를 예수 크리스도의 피로 갚주고 크리스도 희생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신분을 가진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과 반대로 전혀 내가 누구인지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 왜 이 직장에 다니는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과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죠? 분명히 아는 사람은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목표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그냥 오늘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로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목표가 아니라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 이유가 참 이유고 그 목표가 장목표예요. 그게 어떤 이유일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네 가지 신분이나 주셨을까요? 왜? 두 번째가 빛을 전달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시는 이유가 빛을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가 사랑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크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젠 이 예수 크리스도를 영접한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로서 온 세상에 이 사랑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그래서 매주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강단 메시지도 오직이 믿음이라는 제목이 나왔었어요. 그죠? 정말 이 못말리는 믿음인데 그 오직이 믿음이에요. 크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분 아니면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급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오직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못말리는 믿음이 그거예요. 누가 뭐래도 상황이 어땠든 지금은 나에게 보이는 것이 오직 크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원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만 명, 그게 만 명이 목적이겠어요? 아니죠. 이 세상에 237개 나라가 있는데 그리고 5천 종족까지 있는데 그리고 한국의 인구가 얼마예요? 그죠? 우리가 만 명만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보구마를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보금 28점 보시면 16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보금 16장에도 15절에서 20절 말씀 만민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권세? 세상을 이기는 권세. 어떤 권세? 마개를 이기는 권세. 어떤 권세?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라. 그런데 땅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24시 기도가 되어질 때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역사는 저 멀리 딴 나라의 아프리카, 파키스탄, 미국, 러시아 거기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뭔가를 내가 누구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요? 빛을 바라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을 때도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대상자 기억하시죠? 대상자를 적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꼭 적으시고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대상자를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전도 대상자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현장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론 우리가 가는 현장에 분명히 선택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베소서 1장 사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는 현장 공부하고 일하고 사는 그 현장에 분명히 선택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루디아 같은 또 그러한 숨겨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보이지만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 현장에 갈 때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믿고 갈 때 도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구원을 받을 작전된 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내 주변에 오늘 복음을 듣고 분명히 예수를 크리스토로 용접할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가지고 그냥 소유한 게 아니라 전달해야 됩니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크리스토의 대사로 불러주셨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대신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룡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사위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그 현장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나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했으면 오직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목말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택하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미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장에 갔었을 때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24식 기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살려야 될 대상은 후대입니다. 제가 TCK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저의 24는 TCK입니다. TCK 사역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후대를 살리지 않으면 결국은 이 보금에 언제 이 보금이 언제까지 증거될 것이며 이 교회가 언제까지 있을 것이며 우리가 모릅니다. 후대가 있어야 후대가 있어야 세계보금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후대를 살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항상 나오는 메시지가 있죠. 플랫폼 우리가 그 바탕 그 플랫폼이 되어줘야 됩니다. 후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를 매일 정말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항상 정시 기도하실 때도 집중 기도하실 때도 내 집에 있는 그 랩런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세상에 있는 랩런트 후대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네 가지 신분을 주신 이유가 결국은 후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